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국어 공부를 할 이수경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오늘 처음 만났을 때 쓰는 한국어 함께 배워 볼 텐데요. 따라해 볼게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입니다. 저는 이수경입니다. 처음 뵙겠습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처음 만났을 때 쓰는 말 배워 보았는데 어떠셨을까요? 앞으로는 이 말을 써보면 좋겠죠. 그래서 우리 함께 한국어 쓰는 법도 배워 볼게요. 네, 이번 시간에는 한국어의 모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함께 쓰고 또 따라해 볼게요.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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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.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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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이 이 으 이 아 야 어 여 우 우 우 유 으 이 네, 지금 배운 이 자음들은요. 전시간에 배운 모음과 합쳐서 소리를 만들어내는데요. 함께 따라해 볼게요. 모음 아입니다. 아 가 나 나 나 다 다 라 마 바 바 나 사 사 아 아 자 타 타 타 타 하 하 하 자, 이번에는요. 이 자음들을 쉽게 외우는 방법을 노래로 가르쳐 드릴 텐데요. 한번 따라해 볼게요. 가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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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라 마바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타 자, 한 번 더 같이 따라해 볼게요. 가나 다라 마바 사 아 자 파 타 네, 이렇게 외운다면 좀 더 쉽게 외울 수 있을 겁니다. 나 너 너 우리 우리 나 너 우리 나 너 우리 여기서 모음 아야, 어, 여 이는 자음의 오른쪽 옆에 옵니다. 모음 우, 요, 우, 유, 은은 자음의 아래쪽에 옵니다.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는 아닌 거고요. 이렇게 옆에 오는 게 맞습니다. 아래쪽 이렇게 쓰면 맞고요. 그리고 이렇게 쓰면 틀린 버전 네, 이번엔 다른 단어를 찾아볼게요. 나비 나비 사자 사자 이번엔 받침 있는 단어들을 찾아보겠습니다. 자음과 모음이 합쳐진 밑에 받침이라는 자음이 하나 더 들어가는데요. 함께 써보고 따라해 볼게요. 강 눈 돈 강 눈 돈 네, 이번에는 첫인사 때 사용하는 문장을 함께 써보고 또 읽어 보겠습니다. 함께 따라해 주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, 여기서 자음, 모음, 받침이 모두 나오는데요. 자음, 모음, 받침, 자음, 모음, 자음, 모음, 자음, 모음입니다. 여기서 이 새의 애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. 저는 이수경입니다. 여기도 자음, 모음, 받침이 다 나오죠? 자음, 모음, 자음, 모음, 받침, 자음, 모음, 자음, 모음, 자음, 모음, 받침, 자음, 모음, 자음, 모음이 반복됩니다. 혹시 여러분의 이름이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언제든지 문의주세요. 저희가 꼭 적어 드리겠습니다. 네, 이번에는 간단한 첫인사를 우리 함께 읽어 보고 또 써보겠습니다. 함께 따라해 주세요. 안녕하세요. 안 여기서 나오는 이 새의 애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. 저 저 는 이 수 경 임 니 이 다 저는 이수경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이수경입니다. 네, 다음 문장 이어가 보겠습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만 나 서 서 반 반 반 갑 습 습 니 다 만나서 반갑습니다. 잘 갚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잘 부 탁 드 립 니 다 잘 부탁드립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네, 오늘도 이렇게 한국어의 활용법 알아보았는데요. 어떠셨나요?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!